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대전과 충남의 제조업체들이 기업경기 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대전 상공회의소가 발표한 2022년 3분기 기업경기 전망조사 결과 지역 기업경기 실사지수가 65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2분기와 비교해 36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대전 상공회의소는 원자재 수급 차질과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경기 부진 우려가 커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기업경기 실사지수가 100 미만일 경우 지난 분기보다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